쓰면 안되냐고? 왜? 뭐가 그게 불편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사가야된다고 저 포니는 끄면 안되는데요 아이 저 감시드론 진짜 아이 진짜 아 진짜 졸라 싫어 진짜 아 개같은 진짜 드론 진짜 이 설계한 놈 진짜 역사를 잡고싶다 아니 보이지도 안되서 그냥 와가지고 이걸 다 피했어 미친 닌자 1폐독 같네 이게 내 1군입니다 여러분 아 저 드론 자 순찰할때는 좀 이동력을 다 안쓰면 안돼? 저 이동력 9야 순찰이동력이 순찰이동력이 미친거 같애 진짜 미친거 같애 진짜 총소리 듣고왔나? 스포츠 미친거 같애 가수 미툰이다 이 미터는 sowms 조금 더 원하며 저희는 최근에 싸우고싶말이 보니 또한 탁nmi가 상처하는 것같은데 아 맞춰봐라 좀 제발 한마디만 잡아 오케이 한마디만 잡아주나봐 행복하다 잠깐만 야 아 이게 도라네드야? 총만 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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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 뭐야 이거? 뭔 일이로 한거야? 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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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스는 실전압추를 시작해 주시겠다고 생각합니다. 3,000원 실전압추를 시작합니다. 2,000원 3,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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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휴 진짜 지랄났네 아주 이 게임은 과연 확률이 맞는가 아휴 진짜 나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톤이 빨리 나오는거 아니야? 원래 이 타이밍이 나와요. 5천 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 야 야 이거 사거리가 버그냐?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아니 누가 있던 쓰레기를 만들어놨어 와 저거 너무하다 이건 진짜 아니 C4같은 개념인가? 경고자 나 저거 본 거 같아 본범의 눈과 그들이 쓰는 거 아냐 If they're not dead, it's just because I haven't killed them yet. I'll make it happen. Missed the target! Ammo out! Missed the target! I'm going in! Missed the target! Missed the target! Missed the target! Five tons. Starlinker is the名ot. I will call him! It's not too game, but... I'll go there right now to this net. We are far away. Goodbye. 이거는 코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메르시의 해킹 포인트 여기서 되네 저걸 발견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거 거너 스터랜서 경비병 여기 단 게 없지 이번에 방어 태세로 들어가고 그 다음 턴에 제대로 쏴면 되겠다 아 요 요 요 요 요 아아아아악! 진짜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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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한테 야 꿀잼파이 볼 때마다 탐기 많아 보는 거 같아 너무 좋다 좀 자주 기용해라 아 왜 저러는 거야 뭐가 불만이야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스톤 랜서 있는데 연막이라니 스톤 랜서는 송강이에요 어리석은 여운같은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들아 노바만 망창 쏘겠네 노바란 체력이 높으니까 우와 개무서워 진짜 이 경비는 안 쏘고 스톤 랜서는 12% 알았어 니가 현장에서 뛰던가 여기 있냐 브랩포들 닌자로 아주 처참하게 죽을 것이아나 몇 명 필요없는 에헷 돌아가랑 우선 닌자로 이낙 상대 coronavirus 표혁 닌자 사기 조기 처음 얼리는 선택이냐 아니면은 딜이냐 설마 이걸 빗나가진 않겠지? 장난 많이 쳤잖아 이제 이래야지 이 존같은거 완전 존이야 존 이러면은 걸리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존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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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존 자, 꼴통을 부숴버린다. 꼴통을 부숴버린다. 자, 꼴통을 부숴버린다. 아.. 자, 꼴통을 부숴버린다. 자, 꼴통을 부숴버린다.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와 진짜 괜찮아 위기 때 잘해줄걸 캐릭터의 영혼은 딱 난 뒤늦다 난 뒤늦다 분명 비트 저거 어디가야 돼 어디보자 맥딜이 왔네 나 이 편의지 한 번 더 유지 한 번만 하나 너 어디 못 위기! 위기가 아닌 거는 속일 수가 없다 정말 위기가 아니거든 정말 위기가 아니야 괜찮아 멀럭 이론에 따르면 스피파이 결정적일 때 트롤짓 해줄 거야 정보 멀럭이 타선에게 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멀럭킹 유튜브 엑스컴 이 전설 철인 공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빵 좋아요 한 번이라도 하드캐리 해주면은 그 캐릭터한테 뭐라하게 뭐해? 한 번은 해줬잖아 근데 한 번 더 단 한 번 더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막 트롤만 하면은 당연히 그런거 아닙니까? 아 아 부상하면 당했네 시끄러워 쟤는 그래도 출동한 임무에서 실패한 적 없어 아직까지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이 없단 말이야 혹시 몰라 위기 때 강한 모습 보여줄지 미션은 실패한 적 없어요 성공이 100%야 미션은 실패한 적 없어요 성공이 100%야 미션은 실패한 적 없어요 이제부터는 AWC에 맞춰서 스킬을 찍고요 코어! 피해대책 피해대책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일단 노바는 AWC가 고지사형집행인 고지사형집행인 약간 애매하네 고지사형집행인 아크팔서로 한 수를 더 추가시킬까 변수를 좀 만들붙시다 정마는 자동추적가디언 우주기 지구에서 핑키파이가 한 일이 기억나지 않나요 출발요 트리스는 스프린터 기도비니 불안한 친구고 돌격병은 무게중심 은폐 기관총은 일제 역막탄 탓선은 데드아이 데드아이 은폐 고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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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격축탄병 돌격병 어? 수상하네 이 게임 패킹 시도에 대한 방어 보너스 손실 와 보급품 많이 온다 이제 확실히 이거는 너프가 됐네 트레그 뭐야 페이스리스가 훔쳐가는 건데 너프 많이 됐네 아 개떡같은 미션인데 보복은 아니에요 보복은 아니고 보복이 아니어도 개떡같은 미션은 맞아 유리가 근데 AWC가 별로였지 강기척닌 돌돌 척기 척기 무기 업그레이드 자동장전기는 시리한테 주고 당습한테 유리가 총을 꽤 잘 쏘니까 얘는 돌격서 총을 줍시다. 아이고 닌특 닌특 닌척 저 신신신신신 권총 멸시가 너무 심한게 아니라 권총이 처음에는 스킬 안찍으면 개쓰레기야 스킬을 좀 찍어야 그나마 쓸만할 것 같은데 여기서 경험치를 33% 더 먹을 수 있는 걸 찍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진급을 좀 했으면 좋겠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격 필요 없어요 돌격 두명이면은 처음에는 저격보다 도격 두명이 훨씬 화르게 쎄 저격을 그리고 장기활동은 해야되고 로켓티어 나왔네 상대가 티어 업된 상태라서 좀 흐어디 보자 지원군 도착 중 문제는 저 지원군 때문에 닌자 은신이 바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로켓티어 둘 지금 여기서 딱히 움직일 필요 없거든요 괜히 쟤네까지 애드내면은 안되니까 한번 올경계를 세우고 아 또 조문 쪽으로 온다 이거 설마 설마 또 측면에 첫 발견 막 이즈랄 하면서 아유 진짜 아유 너무한거 같애군 진짜 아 재현심도 졸라 어려운데 아 재현심도 졸라 어려운데 이건 바로야되잖아 뭐야 촉수야 이걸 또 이건 또 왜 촉수야 참 음 음 로스카 마이크로 빠르게 진영을 잡고 저 로켓티어 두 마리 다 처리해야 되는데 가기 나오네 정마도 저쪽 로켓티어 로저 렛 쩝 쩝 쩝 아 왜 자꾸 민댓만 뜨는 거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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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화력으로 찍어 누르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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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쳐 아 아 야 섀도우 폴이라니까 진짜 권총이 안보인다 아 저렇게 티어를 이거를 수류탄을 잡아야 되나? 잡긴 잡아야 돼 마지막은 빗발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트리스도 한번 쏴보는게 좋은데 여기는 좀 에드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당연히 안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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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핑파의 팬이 많아지는 아 아 아 소리 듣고 올 텐데 이제 소리 듣고 오던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게 나으려나 아 아 여기가 지금 진영이 와넘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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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정도면 사고도 아니지 맞다 아 잘 싸운다 유리의 복수 오 뭐야 아 저 미친 분대시아타워 진짜 돌았나 저게 아 저 미친 야 죽을 뻔 있어 분대시아타워해 미친 분대시아타워해 아 터렛 정리하.. 정리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터렛 정리해야 돼 터렛 정리해야 돼 이거 너 사01 1땜 여기 더 에드가 날 것 같은데 이럴때는 슬러그탄이 좀 아쉽단 말이야 슬러그탄이 있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죽일 수 있는데 왜이렇게 잘 맞추냐고 이뻐네들은 장난쳐 지금 포탑 하나 더 있네 장난쳐 지금 따라 유리의 복수 그런거 같다 아 접어 타면 안싸요 접어 타면 에드된게 아니야 그냥 닌자가 본거지 다른 개념이지 유리 복수는 아프만을 낳을 손인지 지원군이 올 때가 됐는데 아 지원군 온다 이번 턴에 저거만 정리해주고 이번 턴에 저거만 정리해주고 흠 흠 터렛에 걸리면 일단 골자빠지기 때문에 지금 측면을 더 잡을 수가 없네. 터렛 때문에. 이러면 일단은 쏴봐야겠네요. 아니! 그래, 장난하냐고 지금 나랑. 좀 맞춰봐 좀. 쏴됩을 백댄 하나 추가요. 백댄 하나 추가요. 백댄 하나 추가요. 백댄 하나 추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